오늘은 이구지. 그러니까 한의지, 이구지 못도는 사람들은 뭐라 하죠? 안의지. 그런 사람들은 자꾸 한의지. 한의지가 아니고 한의지. 다시 또 수야마. 야마천이 원래 수야마천입니다. 도리를 알면 어디에 간다? 도리천. 분수를 알면 야마천. 야마천은 분수를 아는 사람이야. 분수. 시청 앞에 분수를 알든지, 수학에 분수를 알든지. 무조건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게 야마천은 시분천이라고 하거든요. 시분천. 몇 시 몇 부위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거든. 수야마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선, 잘, 시분. 시간에 빈틈없다. 칸트 같은 사람이다. 칸트. 가해라 강명천안가. 가해 조화할 만한 지혜를 갖춘 지혜의 강명이 있는 천안가. 그러니까 분수를 아니까 얼마나 환하게 알겠어요? 무, 진, 해. 담이 없는 지혜. 천년만년 가더라도 그 지혜가 끊어지지 않는 공덕당. 지혜로우니까 남해를 위해서 얼마나 자비롭게 공덕을 잘 짓겠어요? 복을 짓겠어요? 작복하고 또 석복하고 복을 아끼고. 그 다음에 선, 변화, 단음. 선, 변화. 이 화자가 맞는 화자가 모르겠다. 이 화자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화 일단 동그라미 해놓아보세요. 그 다음에 총지 대강명천안가. 부사의 지혜 천안가. 윤제. 배꼽제자가 하나 나왔어요. 윤이라고 하는 것은 뺑글을 돈다는 것이고 불교 특히 하암경 경전에 보면 배꼽제자가 많이 나와요. 금강제 보살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이견왕과 금강제 보살. 선으로 읽다 보면 많이 나오죠. 금강제. 배꼽이 뭐로 되어 있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중심. 확 천재라 천재라. 보지도 안 하고 중심. 누가 설마 해준 건 아니겠지. 무슨 중심? 정중심. 정. 완전 중심. 가로. 세로. 정중심. 그렇죠? 이게 배꼽이다.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서 배꼽이 너무 워로가 이렇게 널받아 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빙의 옆으로. 추락의 옆으로. 추락. 그렇기도 하고 우리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태반하고 연결되어 있다. 생명의 근원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생각의 근원의 자리는 뭐가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일심의 부처님의 자성청정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배꼽 제자라고 쓸 때는 항상 근원, 중심 이걸 뜻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삐광자라든지 하려할 화자라든지 단음하다든지 크다든지 이런 공덕이라든지 높다든지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눈 안 자를 쓴다든지 배꼽 제자로 쓴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고 그걸 해석을 해낼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윤재라니까 법률을 끊임없이 돌릴 수 있는 건헌의 법문을 그죠? 항상 우리 흔히 뭐라 하죠? 6664급여사함 111역부여시 상설법 우리 이번에 뭐라 했죠? 어른 선생님? 상설 변설 대변설 대변이랴이 별로 안 좋긴 하다. 상설 변설 그 다음에 강염천안과 광조천안과 보관찰 대명지천안에서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할 양이 없었습니다. 모두 부지런히 강대한 성근을 닦고 모두 부지런히 강대한 성근을 닦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항상 기쁘고 만족한다. 강대한 성근을 안 닦고 남 계속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암환이 돋아나는 대로 아직대로 남을 괴롭히면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늘 불편하잖아요. 그죠? 아니 친한 친구한테 자기가 욕이라도 도반한테 실컷 해놓고 나면 자기 마음이 어때? 왠지 짜증나잖아요. 욕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남하고 있으면서 괜히 헛말을 많이 하고 나면 돌아서면 막 흐망하다니까 차라리 말 안 할 걸 싶을 때가 더 많지 않아요? 나는 그렇던데 강사가 되니까 그 부분 물고 떠들고 나니까 내가 말로 얘기하노 어차피 저 사람은 내 얘기를 하나도 안 들을 것이고 하나도 또 실천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내 거나 갈 걸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거는 내 신나서 막 하는 거지 이런 데서 와서 하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노경 선생님 혼자 안 놔두고 내가 실컷 가리키지 공부를 하게 생겼나 안 하게 생겼잖아 딱 보면 우리 지한 선생님 같으면 몰라도 그치? 거기에 딱 보면 그랬습니다 광대한 선거를 부지런히 닦고 익히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아무가 안 도와줘도 자기 혼자 자기 일에 농사를 열심히 짓든지 북고시를 열심히 쓰든지 목탁을 열심히 자기가 신심을 내서 하는 일은 어때요? 저절로 막 뿌듯하게 기쁘고 하잖아요 그죠? 남인데 자기가 돈 받는 거 없어도 음식 잔치 음식 잘 맛있게 해라 이렇게 막 베풀어 주고 이러면 괜히 즐거워지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뭐 저기 타고난 것보다 부지런한 사람은 못 이기고 부지런히 아무리 노력한다더라도 누구를 못 이긴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환경 얘기네 딱 볼 자 시분천왕의 찬탄이라 때와 분수를 안다 밤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낮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가볍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른 선님 모시고 법문 들어가라고 했는데 얇아서 저하고 아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어른 선님 알잖아요 선님 모시고 가는데 신도인들 와서 막 옆에 떠든다 그러면 평소 안닿게 말 한마디 안하고 쫙 걸어가면 아이고 저 선생님 또 잘한다고 냉정하게 다 알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고 갈 때 보좌관하고 이렇게 모시고 예를 들어서 가는데 오랜만에 동창이 만났다고 해가지고 동창이 대통령 모시고 간 놈 잡아놓고 야 이리 와봐라 야 니 오랜만이다 하고 싸우고 이러면 그게 되겠어요 할 자리가 있고 안 할 자리가 있잖아요 야마가 확 돌지 그러니까 야마천은 무슨 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이러면 기억이 확 되어버리겠지 야마천왕은 무수한 선거를 닦으면서 언제나 즐겁고 만족한다 어디서부터 업그레이드 됐어요? 도리천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되니까 땅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딛고 있던 그 마지막 땅마저 어때요? 나아버렸어요 이걸 현의 살수라 하죠 현의 살수하니 현 애를 뭐라 그래요? 현의 상 우리 초발심 작용물 볼 때 현의 상이라고 배웠잖아요 와 저거는 안욕따라 삼명삼불은 너무 까마득해서 나는 못 가겠다 포기하는 게 뭡니까? 현의 상이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반야바람이니 사성제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나는 늘 듣는 소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건 관문상이라 하죠 습관적으로 듣는 거 그렇죠? 법문은 습관적으로 관문상을 한다든지 나는 못 쫓아간다고 내가 KTX하고 내하고 부산까지 달리기 하면 누가 빠르겠어요? KTX가 빠르니까 포기해보면 그건 현의 상이 떨어진 거지 그래 너하고 나하고 해보자 준비 딱 해가지고 KTX하고 달리기 하는 것이라 예? 그건 몰라요? 코끼리하고 깨미하고 싸운 얘기? 알죠? 잠을 한번 깨드리고 갈까? 코끼리 세 마리가 아파니까 사파리를 떠났다가 여기가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어디에 올라가 앉았어요? 코끼리 짱 베기 위에 이마 베기 위에 딱 앉아요 이렇게 세 명이서 가니까 코끼리 이마 베기 위에 올라가니까 어때요? 경치도 좋고 밑에서 보던 거 하고 경치가 영 다 아니고요 저거 뭐 밑에 뽈뽈리 기다가 나뭇잎에 가려 아무것도 못 보다가 코끼리 이마 베기 앉아서 가니까 시원하게 사방 천사 방 다 보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절배 끝에 외나무 다리 이렇게 건너가는데 앞에 포수가 나타났어 총을 딱 쏟다 코끼리 정토를 여기 맞았어요 그런데 코끼리는 끄떡 없고 깨미가 한 마리 죽어버렸어 세 마리 중에 왜 죽었죠? 이거 찡기해가지고 코끼리가 총 맞고 나니까 아프니까 또 찡그렸잖아요 그렇죠? 주름살이 찡기해가지고 깨미 한 마리가 죽어버렸다 아이가 그렇지만 깨미는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니까 포수한데 복수할 적어도 아니고 그렇죠? 죽은 자기의 그런 동료의 복수를 위해서 코끼리하고 한 판 싸우는 거예요 두 마리가 그게 우리 하도 실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흔히 계란을 바위치게 해 한 마리를 막 머리를 두들겨서 두들겨서 코끼리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온나 갔나 소리도 안 하고 이러니까 죽어버라고 막 내리치는데도 깨미가 막 내리치고 밟고 이래도 코끼리가 아 아무튼 또 먹두고 가는 게 신경질 나니까 임마 안되겠다 이거 아까 외나무 다리 건너갔다 했잖아요 우리 죽고 네 죽고 네 내려가서 다리 그다 봐라 다리 그다 가지고 외나무 다리에 같이 떨어져 코끼리도 죽고 깨미 우리도 죽고 네 죽고 내 죽고 하자고 이제 어차피 저 친한 친구 하나 죽어보고 없으니까 눈이 팽 돌아가지고 다리 그다라 다리 그다라 안되니까 안된다 니가 목조라라 코끼리의 깨미가 한 마리는 위에서 목조르고 한 마리는 다리 걷은데 그게 되겠어요 된다 하세요 된다 하세요 된다 되는 거예요 우리 업장이 코끼리 맡은 거라 우리의 신심은 깨미 맡은 거라 깨미 맡은 거 그래도 언젠가는 코끼리 한 번 업어치기 위한다 우리가 네? 코끼리 내 업장이 아무리 무겁고 태산 같아도 언젠가는 내 인데 한 뽈떼기 당한다 급소를 노리고 한 뽈떼기 당한다 우리가 뭐 여기서 환경 보고 뭐 몇 주로 하고 이래가지고 소화될 것 같지만은 그런 건 안되고 또 얘기 다 까먹어버리고 코끼리 깨미 그거밖에 기억을 못하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든지 간에 공부를 성하시게 돼요 내가 백중 법문 같은 거 한 번씩 할 때 범어사서 그것도 생각했는 것도 아니다 오늘 백중 법문 해줘야 되는데 오늘 심처 얘기 해줘야 되겠다 올라갔다가 심처의 아버지가 공양미 300석이라고 하는 거는 공양을 300석 3개 올린 거 탐심도 없어지고 진심도 없어지고 지심도 그 삼독심을 밝히려 하기 때문에 공양미 300석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나하나 그런 얘기를 밝혀주셨는데 공덕을 못 짓는 사람들은 이름이 뭐겠어요? 뺑덕이 그렇죠 뺑덕이 공덕이 없는 그러니까 심 봉사가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학교 규칙대로 살면 심 학교거든 예? 학교 규칙대로 살면 사면 앞이 콩콩한 거라 그러니까 그 규칙을 우리 회탈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맑은 심처의처럼 돼야 돼 그 심처의 그 심처가 청송심시든지 마음심이든지 상관없어요 마음이 맑은 심처의는 어디에 빠져도 인당수 푸른 물에 빠져도 어전 안쳐 무전 안이다 절대 안 죽어 뭐 때문에? 심처이기 때문에 죽으면 심타기야 심처이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태어나도 귀한 자리에 태어나고 왜? 심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심처이가 괜히 인당수 푸른 물에 몸 던지고 그쪽에 고향미 300석에 팔레 간 게 아니고 누구 눈떠게 해 주려고? 에이 참 저거 아버지 눈떠게 하려면 저거 의사 찾아가고 그래갖고 저거 아버지 혼자 키우면 되지 온 나라 사람 다 눈 띄우려고 저거 아버지 빌려가지고 그죠? 심처의 아버지 눈 떠니까 누가 눈 떼요? 자타일시? 심처의 아버지 눈 떠든 날 누가 눈 떠냐고 온 나라의 장님이 모두 다 눈을 떴다 해놨잖아요 그죠? 자타일시? 성불도 해놨죠? 아니 심처님께는 내 맛 다른 건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 그죠? 그런 거 읽고도 불교가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해설해 주면 와닿고 알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를 뜨든지 바둑을 뜨든지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하든지 딱 땡기면은 우리의 하암경 성불로 안경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주지 뭐든지 잡았다면 뭘 땡겨서 한다? 우리의 공부거리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실은 책의 내용과 소리로 되는 내용이 전부 허망한 것들이라 오직 진실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예? 흔적도 없는 진실 하나를 그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품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플 필요는 없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꾸준히 뭐 해야 돼요? 결석을 안 해야 돼요 결석하면 잘못하면 요로결석 때문에 큰일 난다 요로결석 신장결석 저 결석해가지고 수술을 한 사람 저 바깥 사무실에 한 분 계신다 안에 들어오면 결석 안 한다니까 이 시간에 말하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요가 들어가서 공부하지 그죠? 일부러 찾아가서도 할 리 자 야마천은 밤낮이 항상 밝음 주야 상명 아 이러면 좋다 줄 쫙쫙 꺼버려 주야 상명이라 분수를 아는 사람은 낮이 돼도 밝고 밤이 돼도 밝은 거야 캄캄하고 싶어도 캄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뭘 뜻한다? 대 지 알지자 밑에다가 날일자 했으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여러 공덕의 아름다운 즐거움 중덕 묘락은 범락을 표한다 그 이름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그 다음에 야마천은 수야마천이라고도 하는데 수는 뭐라고 번역한다? 선이라고 하고 또 묘라고도 하고 야마는 시라고 한다 갖추어 말하면 선시분천이다 우리 제일 잘 아는 개송 하암경 제1개 약인용료제 3세일 재벌은감복개송 일체 유심조는 어디에 나옵니까? 야마천궁 개참품 하암경 제19건 강림보살장이 나오죠? 계속 이렇게 드러나 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떤 통호사 어른 선생님이 한번 범어사서 법문을 하셨어요 제인대 강주 선생님이셨는데 신도님들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약인용료제 3세일 재벌은감복개송 일체 유심조 하암경 어디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제가 앉아있던 무식개를 식국은 야마천궁은 개참품입니다 혼자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누가 알겠노? 강산 알지 그러니까 선님이 모른다 해야 정답인데 가만히 있어야 정답인데 당신이 해놓고도 그거 맞는 거 아닌가 헷갈리는 것이 나도 눈치가 없지 제가 그때는 제인대는 어릴 때 강주 선생님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데 야마천궁 개참품 19원에 나옵니다 이렇게 앉아있다 알분 싫을 거라 대구 사람들만 알죠? 알분 싫었다는 말 알분 싫었다는 말이 바로 알분이 있다 이 말이요 야마천을 갖다가 알분 싫었다는 거예요 지 한마디 알면 그거 톡톡 튀어나서 가자 알분 싫을 거라 그죠? 알분이 있다고 톡톡 튀어나선다니까 도솔타천은 지족천입니다 발강지 또 불가사의한 도솔타천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가 도솔타천왕이 한 명이 아니다 그죠? 쉽게 생각하면 저 솔방울이 한두 방울이 아니고 솔리파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싹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에 달도 강에 삐치는 순간에 달이 한두 개가 아니고 강에도 삐치고 모세도 삐치고 그죠? 달 하나 뜨면은 억만개 억만개 부처님도 서가모니 한 번 탄생해버리고 나면 천 백억 하신이고 아미타불도 한 번 대부분 나면 도마주기 무한 극수 360만원 11만 9천 5백 동명동호 동명동호를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우리 싹 다 아미타불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아미타불 저기다 아미타불 싹 다 아미타불 자 그저 그들의 이름은 지족천안가 또 희락해계천안가 최성공덕당천안가 적정강천안가 가해랑 면목천안가 보봉정월천안가 최성용건역천안가 근강묘강명천안가 또 뭐죠? 성수장엄당천안가 그것도 성숙이라고 하면 안 된다 했죠? 별자리 이름 숫자 잘 숫자가 아닙니다 가해락 가해락장음천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불가사의한 불가사의한 수의였습니다 불가사의한 부처 안 되나? 모두 부지런히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기억해 가졌습니다 지족천안의 찬탄이라 이거는 함경의 본문 그대로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줄에 나와서 그렇지 지족천안은 열애의 강대한 변법괴 열애께서는 강대한 변법괴 들어와서 어제 중생 실평등이라 어제 모든 중생이 다 평등하시오 왜 그 어제 병고 위장양의 어실도자 시기정노 어암야중 위작강명 어빈궁자 영덕 복장 하는 거 어디에 나오죠? 함경 보현 행원품 항순 중생편에 나오죠 보현 행원 짧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옵니다 그죠? 함경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그걸 우리는 청사할 때 매일 하잖아요 사심 맞이 올릴 때 이제는 우리는 함경을 했으니까 아 이건 함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하고 본문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본문도 확인하고 앞뒤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더 보충해가지고 남에게 잘 일러주고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야 어재병고 위장양의 어실도자 시기정노 이러면서 이제 간절하게 되는 거야 간절하게 간절하게 되고 저기 우리 추건하는 거 상단 추건하는 거 전부 함경에 보안 보살장에 억어에 삽니다 함경 추건은 무슨 장? 보안보살장이 원각경이 있는데요 이런 게 아니고 함경 입법 개품의 보안보살편에 가면은 그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픈 사람 아픈 사람 다 낫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 다 성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중생들의 바라는 생멸의 희구하는 것을 소구 소원을 다 성취하고 난 뒤에 연후원 그런 뒤에 뭘 한다? 항사벗개 무량 중생 항사벗개 무량 중생 그 다음 뭐죠? 동입 보리 대도량 상봉 항사벗개 제중생 동입 미타 대원의 그 다음에 막 부딪부딪 해봐요 한번 예? 진미래 도중생 아니잖아 그거 확 막 잡떠다 보려면 상봉 하음 불보살 행몽 재불 대강명 그런 것도 추구는 할 때 왜 연후원 그러한 뒤에 원하기를 그죠? 억수로 많이 원하면 뭐라 해요? 억원 억원 항사벗개 왜 불생불멸의 추구는 뒤로 해놨는고 그거도 생축 끝나고 또 어디야? 망축 끝나고 그죠? 그 다음에 불축이지 불축 뒤에는 생사에 관계되지 않은 불축이죠 부처님 추구는 그죠? 항사벗개 빨리하면 나오고 천체하면 안 나오네 그래 그런 것도 강도 벗개 제중생 이보 재불 막대 은 이래야 되겠는데 이보재불 막대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상행 보살도 구경 원성 살봐야 그것도 살받냐라 하는 놈이 있다 강주도 그러는데 강주도 살받냐가 뭐 아침에 출근할 때도 뭐죠? 옆이 간음 삽이영 삽이영 삽이영이 아니고 삽이영 서른 삽자입니다 옆이 간음 삽이영 못 배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옆이 간음 삽이영 서른 삽자 스물 입자 그죠? 간센보살 32 옛날에 서른 삽자로 써놨어요 어제 중생 실팩득하다가 어제 병고 티나와버렸네 보호원 군정 군정이라든지 유정이라든지 군생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다 똑같은 말이죠 중생들에게 널리 응하여 묘문을 여사 묘문이라고 딱 알맞은 문이라 참새한테는 참새 맛한 집을 지어주고 항새한테는 항새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지 이솝 우아 같은 데 잘 나오잖아요 그죠? 고양이한테는 납작한 접시에 밥을 줘야 되고 목이 기다른 항새한테는 물병에다가 물을 줘야 되죠 임기응변이라 영입 난사 청정법에 생각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청정한 법에 들겠다 난사라 불가사의죠 도솔타천왕은 모든 부처님께서 상생하는 곳이라 도솔천에 상생한다고 하죠 도솔천에 사시는 대표적인 부처님은 누구죠? 미력보살 미력보살 성은 뭐죠? 자시미로 그죠? 항소해래할 때 어떻게 하죠? 도솔천 내원계 자시해 재불 재보살 도솔천 내원계 외원계도 아니고 내원계 그죠? 우리 내원함하고 이런 데 많잖아요 그죠? 내원사 이런 데는 곧 뭘 탄생시키는 곳이다?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선빵이다 내원사 내원함 이런 절이 많잖아요 그죠? 도솔천 해인산 도솔함이 어디있죠? 지조감 논에 이르기를 후신보살 후신보살 주로 미력보살이죠 그 교화의 다분히 자유롭고 만족한 행을 행함으로 조그만 이래도 뜻이 기쁨을 따른 다른 구하지 아니고 만족함을 안다고 하여 개정해를 원만히 갖추면 어디에 태어난다? 도솔천에 태어난다고 한다 미력부처님은 미력부는 자애롭다고 자를 표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라 하죠? 비 비심을 갖추었다 자심 비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희사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와 비를 원각경 같은 데서 해석하기를 그러면서 이뤄놓습니다 단지 어떻게 자외심만 있고 비심이 없겠느냐 또 뭐 또 서가모니가 어찌 비심만 있고 자심이 없겠는가 이렇게 하모스님이 원각경 같은 데 해석을 해놨죠 자애로 지나치면 뭐가 된다 했어요 애착이 돼 애착 비심이 또 지나치면 뭐가 된다 비만이 돼 비만 비만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비만 예? 아만 아만스러운 거 아만 아만이 이제 바깥으로 뻗어놓으면 교만스럽죠 칠만 구만이 있는데 좀 지나치게 아만스러움 과만 지나치게 과자 만만 대가만 대가만 뭐 이렇게 제일 아만스러운 건 뭐죠? 정상만 정상만 못 깨달으면서 깨달은 척 하는 거짓말한 놈 아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하는 거 싶으면 남인도 온갖 부처님처럼 선지식처럼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거짓말하거든 하환경 하나도 안 읽고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주제에 뭐 그거 되겠나 이러면서 자기 자포 자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고 자기를 존경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친하게 여기는 것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교만 보다가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내 주제에 뭐 적군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나 내가 힘도 없는데 이랬뿐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군인으로서의 자격 상실이잖아요 힘이 안 되더라도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한 센 놈이 오는데도 어때요? 아까 그 깨미 있잖아요 깨미 죽을도 살도 모르고 코끼리 리아 한번 해보자 달게 되는 거 그 정도 돼야 돼야 암한스럽고 교만스럽다 하더라도 뭔가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깨미가 코끼리보다 약한 거 스스로 약한 줄 알지만은 내가 뭐 코끼리하고 해가 이기겠나 이라고 포기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비만이라 뭐 그런 정도다 엇비슷하든지 남보다 나은데도 자기 자신을 자꾸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또 나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인물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도 전부 동의하는가 하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인물도 빠지는데 하든지 자기가 못났다든지 배운 게 없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솜씨가 없다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죽은 건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 해석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자꾸 자기한테 플라시브 효과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 암환이 나오고 비만이 나와가지고 이상의 도설천 만족할 줄 아는 거에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것도 안 좋지만은 비만은 더 안 좋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 꼭지 두 꼭지 타자자천까지 일단 하락천까지만 끝냅시다 그걸 다음 시간에 하고 하락천왕은 염해지다 염해지는 이제 지혜가 막 이글이글 올라올 정도로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염해지까지 가면은 그 저기 생기주로 해가지고 어디에 여래의 가문에 태어난다 하죠 다시 또 한량없는 하락천왕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선변화천왕가 적정음 강명천왕가 적정음 그냥 찌그닥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적정음의 강명 변화력 강명 얼마나 자비로우면은 요술 방망이처럼 여의주처럼 남에게 변화를 해가지고 변화로운 그런 힘을 가진 지혜력 말이요 그러니까 예매력이 이렇게 있지 장음주 천왕가 그냥 그 사람이 왔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져도 사람 온 자체만으로도 빛날 수 있잖아요 그죠 제처럼 머리가 다 빠져가야 빛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오면 온 자체만으로도 자리가 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못생긴 사람 오면 분위기 좋아진다고 못생긴 게 분위기 좋아졌네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 염광천왕 왜 왜 웃어가면서 사는 거야 뭘 그런 거야 심각하게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고 가야지 제한선이 그치 크게 대답해 염광 생각이 시커면 되겠어요 생각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해야지 최상운음 중묘 최선강천왕과 묘계강명천왕과 성취 희해 희해 우리는 법이 선열이라 화강계 천왕과 복연 시방천왕이라 툭 터져버렸다 그렇게 친문 배울 때 우리 앞에 캄캄한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농종 노후하야 촉사 면장 이로다 이렇게 배웠죠 농종 노후하야 이게 농종이에요 종종 걸음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왜 다 웃고 그래 여러분들 다 그래 간다니까 불과 10년 지나면 비슷하게 돼요 연세 드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그러는데 한 분 해가지고 앞에 워킹하면 시계 보면 딱 제일 좋은데 농종 노후하야 늙어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촉사 면장이라 이를 부딪히면 면장 담벼락에 부딪힐 것처럼 캄캄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파가지고 딱 시안부 인생을 살게 딱 되니까 어떻게 가야지 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캄캄했다니까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이제까지 공부했던 게 별무소독이 아무 얻을 바가 없어 하나도 몰라 하나도 하나도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다 귀찮고 일주일 열흘 마지막 정진 불꽃을 태우고 싶은 그 욕심뿌리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강의할 때 그러지 가사 입고 머리 깎고 업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짓고 살아가지만 미명심인 가사의 마음을 밝히지 못한 것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일이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냥 마음 밝히려고 하등바등 써야 돼 지금 그러니까 수업 참석해서 이런 거 보고 자기 스스로 한의심 내고 가서 정리하고 이런 게 거기서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시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세간에 업성이 부사의 한 말 세간에 업성이 부사의 하죠 사실은 부처님의 중성을 위해 다 열어 보이시나니 일심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사람이 업이 달라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다 깨쳐버리고 그렇죠 일숙각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원효선임은 해골 봐가지고 자시다가도 깨쳐버리고 의상선임은 딸려가지고 10년 동안 어디 갔어요 중국 갔다 가서 새 빠지게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원효선임은 안 배우고도 환하게 알아버리고 그래서 저는 원효선임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교설 인연 진실리라 아니 공부 안 하고 환하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양반이 그 어른이 책 써놓은 원효선임 책을 보면 안 본 책이 없나 안 본 책이 없을 정도로 대단해 대단해 세상에 그런 분들이 안 밝혀줬으면 제가 한 세상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끝에 살겠어요 지금도 이래 해도 모자라는데 일체의 중생 차별 일체의 중생의 차별한 업을 잘 설하도다 그러니까 팥은 팥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고 콩은 콩이 돼야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하락천왕은 자기 변화를 즐기며 절대 남을 침범하지 않는 하락천까지 대보면 아까는 뭐가 있었어요 분수하는 야마천 그죠 야마천 앞에 뭐죠 야마천 뒤에 도설천 야마천쯤 되면 분수로 알고 도설천쯤 되면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면 남을 찝찝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변화를 즐기고 남 별로 그렇게 뺏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변화를 즐기며 남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하락천왕은 자기 변화를 즐기며 남을 범하지 않고 하리일체 스스로 하리일체로서 즐거움을 해서 하리라고 하는 것은 남을 교화해서 일체 중성을 교화해서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말이에요 선 변화라고 하는 것은 화락이라고 하는 것은 화락 내가 변화해가지고 남에게 하락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못 먹는 거 놀부신보로 호박 남부 말뚝 박는 신보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오락기구를 만들어서 스스로 변화를 즐기면서도 남을 침범하지 않는 까닭으로 장구 만들고 이런 사람들 전부 하락천에서 사는 사람들 피아노 만들고 악기 만들고 이런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가수원을 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과일 좋아하니까 변은 전변이며 추를 전환하여 묘을 거칠고 쑥것던가 얼마나 거칠고 이래요 그런데 다 해가지고 쑥떡으로 만들어낸다 화는 화현이며 없다가 호련히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왜 호련히 나타나요 남인데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그 사람 앞에 돈이든지 음식이든지 만들어 내놓잖아요 내가 어른 오늘 맛있게 오늘 짜장면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없는 자로 이것저것 뭉쳐가지고 해드리고 산길을 가더라도 산나무를 잘 알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해드리고 냉이라도 캐가지고 해드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라고 앉아있다 저는 어른들 시봉할 때 그래봤거든 냉이를 직접 몇 년 전까지 맺어 직접 캤어요 세범에 그리고 저기 뭐 저 먹고 있잖아요 여마탈트 약이라고 직접 캤다니까 제가 직접 캐고 따듬해가지고 반찬하는 거는 포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어른 선생님 갖다 드리고 이랬다니까 불과 요새는 깨울러서 안 하지만 요새는 사잡소서 이라고 말아 어른 선생님은 절대 제가 직접 했는 줄 모르셔 갖다 드린 데도 요만큼 갖다 드려 직접 다 캤다니까 냉이를 이상한 소리 미안합니다만 사람이 자기가 구하고자 하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블루베리 농장에서 첫 농장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부처님한테 공량 올리래요 공량 올리면 누가 먹겠어요 갖다 드리는데 그걸 놓고 많이 사줘야죠 그 집에 화는 화현이며 호련이 없다가 호련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한생각이 그냥 늘 이렇게 호련이 나타나야 돼 중이 뭘 잔머리 굴려가지고 찐득찐득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임재룡이 하던 거 뭐예요 타려면 바로 타고 내리려면 바로 내리고 적시에 개돈 붙듯이 그래 하지 말아야 돼요 주려면 다 주고 적금 붙듯이 그래 해가지고 하지 말고 부금 붙듯이 세간의 변화를 잘 이겨내는 혜탈을 얻는 것이 하락천왕의 덕이다 이제 여기까지 첫째 시간 하겠습니다